네 안녕하세요 김승현 트레이너 입니다. 자 오늘은 핏분의 케틀벨을 소개를 해드릴건데 이 케틀벨 중에서도 핏분에서 새로운 케틀벨 무게조절 케틀벨이 나왔습니다.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보이시죠? 핏분 18kg 맥스라고 써있어요. 모든 무게가 다 차있을때는 18kg짜리 케틀벨입니다. 자 이 케틀벨 같은 경우는 자 이게 풀림장치에요. 자 당겨주고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런식으로 원판이 빠지게 됩니다. 자 하나당 2.5kg 자 맨 위에꺼는 2.1kg 그런식으로 두개를 빼게 됐을때에는 3.6kg가 빠지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14.4kg 자 이렇게 빼고 나서는 다시 스위치를 당겨서 원래 자리로 옮겨주시면 됩니다. 자 나는 조금 더 가벼운걸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다시한번 다운데도 빼고 자 5.2kg 까지 더 뺐습니다.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8kg에서 6kg정도로 스윙이나 스쿼트 자세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구요.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2kg에서 16kg 사이가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.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. 그렇기 때문에 캐틀벨을 처음에 접하실때에는 저중량을 준비를 하셨다가 또 고중량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이 무게조절 캐틀벨 핏분의 무게조절 캐틀벨을 구매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더이상 추가 구매를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 여기까지 김승현 트레이너였습니다. 자 이 영상은 핏분TV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TV 카카오티비 다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.